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사면은 거론할 단계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꿨네요. 방금 전 속보로 20여 년 수감생활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단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습니까? 대선 과정에서도 뻔뻔한 소리들을 해왔다지만 대놓고 말 바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얼마나 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사면을 얘기하려거든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모든 질문엔 법치주의 타령하더니 정작 하는 짓은 자기 마음대로다. 화물연대 시위는 법 위반하면 안 되고 징역 20년 수감은 법대로 하는 건데 그건 또 안 맞냐? 이런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피와 눈물로 만든 안전운임제를 윤석열 정권이 파투내려 하고 있는데 윤석열 본인은 틈만 나면 법과 원칙 타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이 본인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라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심지어 검사 출신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오자 법률과 갈만한 자리에만 배치했다.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한 게 방금 속보로 나왔는데요. 미국 사례를 들면서 법치국가 타령까지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는 검사 출신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소리를 했죠. 그러면서 실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지켜보라고 이런 얘기입니까? 보시다시피 전부 다 윤석열 사단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이런데 실적으로 평가해달라고요? 더는 안 뽑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밥 하루 4끼 먹고 더는 밥 안 먹겠다. 쇼핑 천만원 지르고 더는 쇼핑 안 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엔 민변 출신으로 도배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랑 양비론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MBC에서 팩트체크에 나섰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엔 검찰 출신이 6명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엔 민변 출신 1명도 없었습니다. 내각에도 윤석열 정부엔 검찰 출신이 7명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엔 민변 출신이 1명이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의 편향이 두드러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5년 동안 청와대에 민변 출신 총 8명 임명된 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은 변호사 자격과 정치사회 경력을 통틀어서 장차관으로 가는데 한국에선 그냥 검사가 바로 장차관으로 직행을 하죠. 이런데 미국이 뭐가 어째요? 동아일보에서도 오늘 새벽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의 지방검사장은 대부분 선출인데 한국과는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 정치인 자질이나 행정 능력을 검증받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한두군 키우기도 그렇고 다른 검사 출신들도 그렇고 검증 과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검사 엘리트들은 시험 잘 쳤으니 정치도 잘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mbc가 그래도 제대로 보도했다.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기사 쓰면 얼마나 좋냐. 조종동같이 제목 장사하는 기자들은 정신 좀 차려라. 다른 걸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으니 자기가 그런다는 논리도 말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걸 부정하며 정권교체 구호 하나로 당선된 사람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황교익 평론가도 글을 남겼는데요. 검찰은 정부 조직이고 민변은 민간 조직인데 이 둘을 마치 경쟁관계에 있는 조직인 것처럼 비교하는 것도 애초에 말도 안 된다는 거고요. 정부와 민간 조직을 구분도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니 한국이 과연 정상국가가 맞나 한숨이 절로 터진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눈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장관 차관 대통령실 등등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막 나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윤석열 정부가 국민 언론 소통이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달랐다. 약식회견 주말 부부 나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뛰어주고 있는데요. 애초에 저 나들이 할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데 앞뒤 다른 얘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책임을 질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에 대해서도 소통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 맨날 놀고 일은 도대체 언제 하냐 적당히 띄워줘라 지금 하는 게 소통이냐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